39번에서 인튜이션라는 단어가 뜻이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는데 이게 첫 번째는 직관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직감이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40번에 보면 직감으로 좀 쓰여 근데 지금은 직관으로 쓰는게 맞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쭉 공부하는 거 삶을 살다가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 뭔가 딱 깨닫게 되는 시간이 있어 이 깨달음이거든 히읗이 있냐? 이게 유레카라고 해 이게 직관이 되는 시간이거든 근데 이게 언제 생기냐면은 모르겠어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뭐 뉴턴 같은 뉴턴의 사과, 뉴턴의 사과 사건, 아르키메데스의 유레카 사건 이런 순간이 있어 이게 보통 이제 하늘에서 주신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딱 떠오르는 그 순간인 거야 근데 문제는 이 순간만을 기다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순간이 될 때까지 엄청나게 많은 인사이트가 있었어 통찰이라고 해 그래서 이게 인사이트고 이게 직감이 아니고 직관으로 한다면 이게 인투이션이 되는 거야 우리는 통찰의 시간들이 한 25년, 30년 그런 다음에 이제 뉴턴의 사과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통찰이 먼저 있은 뒤에 그 다음에 직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2번에다가 직관을 집어넣은 이유가 1번이 이게 통찰이기 때문이야 이게 직관이고 통찰인 거야 엄청나게 통찰을 많이 한 뒤에 우리가 직관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는단 말이지 그래서 직관이라는 것은 위대하다 그러나 이것은 ought to be hard-earned 이게 나오지 힘들게 획득되는 것이다 왜 힘들다면 이 일이 통찰이 있어야 되기 때문인 거야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게 이거지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은 생각한데 그들의 발로 그러니까 발로 열심히 엄청난 노력이지 노력이지 노력 왜냐하면 그들은 투자한대 100 of hours, 수천 시간들을 그러니까 보통 이제 뉴턴의 사과 그게 과장되었든 아니면 미화되었든 상관없이 얘가 이거 할 때까지 한 25년 정도 30년 정도 연구를 한 거라고 자, 이 러닝 앤드 프랙티스 연습이지 그러니까 이러한 직관 같은 것들 이것들은 become 데이터 드리븐 이게 밑에 뭐가 있냐면 데이터로부터 직관이 얻어졌기 때문이다 데이터가 오랫동안 쌓였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간적 의미가 좀 포함되는 것 같아 오랜 시간, 시간이 오랫동안 투자했다는 말이지 온리 된 그때서야 비로소 자, 이게 문두의 온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덴이 되는데 영상 한 번 기다려줄게 이게 산업혁명이잖아 이 혁명이 기점인 거야 기점으로 이제 그 쭉 그러면은 산업혁명이 이전이야 이 전과 이 후를 보면은 산업혁명 전에는 이제 시간 기능이 없었어 그러니까 공장 기계화가 아니기 때문에 일어나면 일어나서 용사 짓고 등등등 없었고 산업혁명 이후에는 시간 개념이 생긴 거야 그러면은 우리 영어로 표현하면은 산업혁명 전까지는 전까지니까 여기서 이제 언티를 쓸게 전까지는 시간 개념이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산업혁명이 생겼을 때 또는 생긴 이후 그때 온리 비로소 이때 이게 비로소거든 비로소 생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이게 문두의 부정이잖아 이게 문두의 온리잖아 이 두 가지는 결국 이두가 결국 같았다는 거야 이게 같았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앞으로 나름틸이 나오면은 온리 외에는 바꿀 수 있고 온리 외에는 나오면은 나한테 바꿀 수 있고 똑같은 개념이니까 이전에는 없었다는 것은 이전에 있었다는 걸 강조한 거고 이후에 있었다는 걸 강조하면은 말하면 이전에 없다는 것을 강조한 거고 그리고 이 뒤에는 전부 다 올 수 있는 게 저주번 비주 해주피 비주피 도치 어순이 오는 거지 여기도 도치 어순이 따라 오는 거야 여기서 한 개 더 볼 게 뭐냐면은 이제 이걸 가지고 뭘 바꿀 수 있지 이때 강조 구문이야 다시 한번 조금 이제 공을 두고 정리하면은 여기 앞에다가 이때 쓰는 거지 잇 이즈 쓰고 여기 대서를 쓰고 여기도 잇을 쓰고 도치 앞에 대서를 쓰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나름틸 그대로 쓰는 거지 블라블라 나오겠지 그리고 여기다 온리 왼 쓰는 거지 물론 이제 온리 왼 앞에 이즈 써야 돼 블라블라 쓰겠지 그런 다음에 중요한 것은 도치 해제한다는 거 여기에 도치 이때는 도치 해제야 자리가 없네 도치를 해제하고 요 뒤에도 도치 해제한다는 거 자 요걸 한번 보고 싶었어 그러니까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였지 우리가 나름틸과 온리 왼이 나왔을 때 나름틸이 나왔으면은 그때는 온리 왼으로 바꿀 수가 있고 온리 왼 나오면 나름틸 바꿀 수 있고 온리 왼 뒤에 온리 없을 괜찮아 그리고 이걸 이때 강조 금융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요걸 한번 보고 싶었던 거야 도치 해제한 거 있지 말고 넘어갈게 따라서 이때 온리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비로소란 뜻이 되는 거야 그때서야 비로소 강조지 문뒤의 온리이기 때문에 뒤에 도치가 되지 그래서 be able to인데 요게 주어오 이게 비동사겠지 이게 주어가 순서가 바뀌는 거야 거기서 be able to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요렇게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주어가 뒤에 나온다는 거 요거 알아둬야 돼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은 빠르게 어쿠던스 위드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인터널 라이즈드 내면화된 그러한 전문 지식 그러니까 이제 전문 지식이 몸에 붙는 거지 그러니까 뭐 DNA에 박힌다는 그 정도로 몸에 완전히 몸에 배이는 거야 이 배도 배이는지 아닌지 난 국어가 약해가지고 그리고 증거의 기초든 그런 경험들 엄청난 증거의 기초든 뭐 실험 같은 거 그런 거겠지 경험 몸에 배이도록 오랫동안 그렇게 인습해가지고 그 다음에 경험이 쌓이고 그때서야 비로소 이 모든 것들이 빠르게 인어쿠던스 위드는 조화를 이룬다 어쿠던스 위드는 충돌한다 말 안 되겠지 영상 본 것처럼 여기서 나른틸 이렇게 문두에 그 다음에 부정 쓸 수 있어 그러면 뒤에 역시 마찬가지 이게 이렇게 바뀐다는 거야 자 이게 영상에서 다룬 것처럼 입덱 강조로 바꿀 수 있어 그럼 짧게 그냥 바꿀게 바로 it 그 다음에 현재니까 is only then 여기다가 데 써주는 거야 그리고 순서는 그대로 와야 돼 they are 이런 식으로 쭉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이때 강조 구문이라는 거 알아두고 사이에 이렇게 썼다는 거야 밑에 거도 마찬가지겠지 it is not until then that they are 쫙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 얘도 it that 강조 구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not until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야 알아두어야 돼 시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not expert 전문가가 아니잖아 우린 전문가가 아니야 우린 아르키메데스가 아니야 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각해 그들이 are 그러니까 내가 전문가라고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사실 전문가는 따로 있단 말이겠지 내가 유턴즘처럼 되진 않잖아 나는 전문가야 하지만은 내가 유턴만큼 아니란 말이야 문제는 뭐냐면 이때 요게 대동사 쓰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앞에 있는 비동사 요걸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해서 쭉 따라와서 요렇게 되는 거 이거는 뭐 뒤에는 필요 없고 사실 이건 필요 없다 이건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서 나오겠지 대부분 사람들은 그 다음에 주어고 most of는 수가 뒤에 걸려 그래서 이게 us에 걸리기 때문에 1항인 거는 내가 이거저거 다 넣어주는데 2항인은 지금 뭐 내용도 지금 급해 죽겠는데 그래서 콤마 콤마 이건 부사절이고 여기 콤마 하고 요거 뒤에 이게 동사인 거야 그럼 이게 주어야 되는 거고 복수니까 얘가 복수로 써야 돼 most of는 수가 뒤에 걸리기 때문에 expert like speed when we interact 우리가 다른 사람들 소셜미디아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상황을 적용할 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act 행동한대 expert like speed 마치 전문가인 것처럼 그리고 conviction 확신 자 이렇게 되면은 모르겠어요 이게 긍정인지 부정인지 아직 모르겠지만 여기서 밑에 이제 여기서 without을 보면은 이제 느낌이 오거든 근데 우리가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처럼 행사한다는 것 이게 만일 과학자가 아닌데 내가 과학자 조금 아는 것처럼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의사과학이라고 하거든 새도사엔스라고 이게 약간 좀 가짜과학 같은 거 이게 마이너스 느낌이야 근데 이 단어는 네이버에 한번 찾아봐 의사과학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이게 전문가처럼 행사한다는 거지 확신을 가지고 근데 이 확신은 진짜 무서운 확신이 정말 나쁘 무섭지 과학자가 아닌데 과학자인 것처럼 확신하는 것 콤마 그리고 offering ing 이게 현재변사 뒤에 있는 거 적응한데 wide range of the opinion 글로벌 크라이시스 뭐 세계 위기 경제 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이제 적응하는 것이지 근데 without 여기서 나왔지 실체가 없어 그러니까 이것을 지지할 수 있는 서포트할 수 있는 지식의 실체가 없지 그러니까 이게 음 뭐 정확한 데이터를 말하겠지 정확한 지식 이런 게 없는 상태인 거야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세계 위기를 말하고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 느낌이 강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마이너스 1번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2번 자 AI 이제 AI 이제 나오는데 AI는 우리가 잘 모르는 건데 그리고 thanks to AI 여기서 콤마 사실 여기 꾸며주거든요 이렇게 근데 콤마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주워 빠진 불안점은 동사고 그 다음에 음 여기 모알 인클라인드 여기서 이제 모알 인클라인드가 나왔는데 우리가 어디에 인클라인드는 기울어진 거거든 앞에 꾸며주는 거야 PP가 그러면은 그것을 믿는 쪽으로 더 많이 기운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냐면 편향이 되는 거야 이게 바이아스 선입견 그러면은 AI 덕분에 근데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AI를 믿는 경향 쪽으로 그 다음에 더 많이 청중들에게 또는 뭐 어떤 그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다는 그러한 확신을 을 주는 그런 AI 덕분에 이게 AI를 맹신하는 것이지 요 전면구가 여기까지 다 끼겠고 자 우리의 그러한 딜루전 딜루전은 당연히 전문 지식에 대한 우리 사실 전문가도 아니야 근데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전문 지식에 대한 딜루전 이 기만 이런 것들이 바로 리인펄트 강화되겠지 바이아울 퍼스널 필터버블 이거는 당연히 선입견 편견 내가 필터하는 그러한 내 입맛에 맞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내 선입견과 이런 것들이 기만과 착각을 강화시킨다는 것 요 밑에 있는 헤브는 40번을 봐 40번이 나오면 나오니까 이게 사역동사 아니다 이거 많이 설명해놨으니까 밑에서 요게 성립이 되야돼 근데 요게 경향이 찾는게 아니잖아 누가 우리가 찾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사역동사 아니고 꼭 툴을 써줘야돼 따라서 우리는 이게 안되기 때문에 찾는 흥미로운 경향이 있대 ing 경향이 살아 사물이니까 사람들 찾는 데 뭐할 오픈마인디드 relational 그리고 sensible when they think like us 우리와 같은 거 그러니까 보수면 보수 진보는 진보 그러니까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바로 편향이라는 거야 내 입맛에 맞는 사람 내 입맛 그렇기 때문에 내 입맛에 맞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이 나처럼 생각하게 될 때 그때 나는 열린 마음을 오형식이고 목적이고 사람들이 열린 마음이 있고 여기는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나쁜 거야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은 오픈마인드고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은 합리적인 사람이고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은 센서블 분별력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가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문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위에서 직관과 뭔 상관이냐 내가 오랫동안의 통찰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상을 해버린 거지 사실 직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의 시간을 걸치는데 오랫동안 시간을 걸치지 않은 상태 여기서 이제 내가 직관을 찾았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이 생긴다는 그 말이 되는 거야 그렇게 내용이 어렵지 어휘가 실체라는 어휘 이런 단어들은 조금 더 어렵고 요게 인클라인드 요정도는 조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인튜이셔라는 단어는 뭐 됐고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운 거 없었고 이게 참 웃기지 이게 정말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근데는 이제는 이게 전부 다 나쁘다는 것 됐다 오신다 이렇게 오신다